2015년 성인구 총동문회 송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송년회 1부 행사를 맡은 총동문회 상호총장 도명수 의사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4분을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내빈 소개는 학교 관계자 성남재원 동문회 앞에 총동문회 의원순으로 학교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이 소개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 성인구 12대 총동문회장님 찬성하셨습니다. 이영호 성인구단학교 교장선생님 찬성하셨습니다. 홍순남 전 교장선생님 찬성하셨습니다. 김규호 성인구단학교 교장선생님 찬성하셨습니다. 김남현 성인구단학교 교장선생님 찬성하셨습니다. 저희 동문회 시고 성남 성인구단학교 이순철 교장선생님 찬성하셨습니다. 모교 김미희 선생님 찬성하셨습니다. 박성희 성인구단학교 운영위원장님 찬성하셨습니다. 지현미 성인구단학교 운영위원장님 찬성하셨습니다. 박동순 성인구단학교 운영위원장님 찬성하셨습니다. 김학남 성인구단학교 운영위원장님 찬성하셨습니다. 양성현 성인구단학교 운영위원장님 찬성하셨습니다. 이상민 성인구단학교 학생회장 찬성하셨습니다. 진세형 성남시 고교동물연합회 상인들의 편의이시고 낙생구단 회촌동무영위원장님 찬성하셨습니다. 최주성 풍생구단교 동무영위원장님 찬성하셨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셔서 반역하셨습니다. 성남시 고교동무영위원장님 찬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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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동 송이등학교 총동대장님 참사되셨습니다. 성남내정학교 총동대장 총동대장님 홈영희 부회장님 참사되셨습니다. 임정민 성남내정학교 총동대장부 총동대장님 참사되셨습니다. 이용석 성남시 공교통문회 회사 총무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 공교통문회 회사 총무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 공교년 사이시고 서고 구혜 졸업생인 안성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재병 11대 총무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최창위대 공장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이대교 2개 공장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강성균 사회 공장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손재인 육회 공장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5명은 8명의 공장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강영식 10회 공장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손재인 육회 13명의 공장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강영식 10회 공장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강영식 10회 공장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수 38회 공장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귀목은 40대의 공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동은 5위 엑시 평가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 무대가 있습니다. 모두 단상이 마련된 귀를 향해 참석하십시오. 귀를 향해 참석하십시오. 두께의 자영, 정리해. 귀를 향해 참석하십시오. 바로 에구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에구과는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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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순국산을 및 호국영령 먼저 가신 동문에 대한 묵령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령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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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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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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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디 보고 처음 보면 이런 모습 여러분이 지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우리 솔루다크, 홍렬의 밤에 장태계씨, 바쁘신 대로 불과하시고 우리 홍렬의 밤에 다리를 떼주신 내 예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채기여 감사합니다. 우리 일대 선배님들이 많이 참상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러분, 그리고 후배로 우리 동무님들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품계를 다 서울의 이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우리 선교직과 총부문회를 현실과 시험을 통달하고 자리가 모자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우리가 우리 집회문화장 열심히 노력을 해놨는데 보장 고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더욱더 우리 집회문화 노래가 되는 집회문화 때도 우리 동무님들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리가 좀 이지고 현재도 좀 해고 신경을 좀 썼는데요. 여러분들 안고 오늘 즐기시고 행복한 아름다시고요. 노래 좀 얼마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휘털 잘하시고요. 또 대회에 여러분의 사과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 모두 기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